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내외 분이 미국의 와신톤 DC를 백악관을 방문한 국빈 방문이죠. 국빈 방문 그런 동정 내용들을 너무나 상시하게 다루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이정근 씨가 자신이 이제 행한 내용들의 전모에 대한 부분들을 노트에 기록으로 남겼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녹음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길 정도가 되면 당연히 문장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녹음 파일 3만 개도 대단히 큰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어쨌든 이정근 씨가 착실하게 뭐든 녹음을 남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박범계 의원이 3선 정도가 됐을 겁니다. 대전 강력시에 라디오방송에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남긴 노트 일명 이정근 노트에 대한 발언을 했네요. 3선 의원 정도가 되면 라디오건 tv에 나가서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발언하게 되면 그 파장이 어떨지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모든 그런 내용들이 이정근 노트가 더 걱정이다 박범계 불수 꺼낸 이유는 채널A 시한폭당 이정근 노트 뜰고 있는 박범계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만일 기록을 남겼으면 그거는 뭐 뺄 수가 없는 그런 점검으로 해당하는 것이죠. 그거를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범계 씨는 상당히 노예하지 않습니까 3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문정권 아이스톡 법무부 장관을 맡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요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노예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다 동원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이제 박범계 씨죠. 박범계 씨가 이렇게 계산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잠근 노트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대단히 싱숭생숭하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이잠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녹취록 3만 개보다도 일부 보도된 이잠근 노트가 사실 간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전거물이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기록으로 남긴 가해자가 기록으로 남긴 그것이 얼마나 전거물로서 위력적인지를 본인이 잘 알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음성과 결합되게 되면 가공할 정도의 그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전거물이다는 것을 박범계 씨가 상당히 잘 알 거라고요. 녹취록의 전건 능력이 인정되고 거기에 이잠근 노트가 제시된다면 그것은 간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한다. 이렇게 율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젠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그런 대납 사건이 수면 위에 부상할 때 조응천 의원이 대북 문제가 훨씬 더 앞으로 대장동 개발권보다 더 위력적일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검사로서 이야기를 검사 출신으로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고 한동훈 장관이 야당 탄압 주장의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단했다. 이것은 저의 경험상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것을 보면 검찰이 확실한 뭔가를 잡은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걱정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잡은 것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지 검찰이 잡을 만한 짓을 했으면 그건 지금 와서 어떻게 이미 엎지러진 물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폭발력이 강한 그런 점검으로 있었으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으면 그건 당연히 정식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겠죠.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관련된 모든 기밀사항을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검찰이 확실히 뭔가를 잡은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조응천 검사 출신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박범계 씨는 아마 3선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전정근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본인들이 워낙 심장에 털 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자고 잘 먹고 걱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정근 씨가 워낙 수단이 좋고 발이 넓지 않습니까 세 번 연속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준석하고 똑같은데 세 번 연속으로 떨어졌으니까 사람을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강남구 당협위원장을 민주당 당협위원장을 바꿔보자 이번엔 다른 사람 새 얼굴 한번 내보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끈끈한 유대관계가 다선 의원들하고 지금 다 이정근 씨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당발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인연이 있는 사람들 인연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 그리고 또 여자가 갖고 있는 친화력이 뛰어난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접속할 수 없지만 여성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강점이 있거든요 일단 남자들은 여성의원이나 여성 당직자가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장해제를 좀 한 상태에서 받아들여 여자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죠 불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현저하게 여러분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활용한 사람이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인 것 같다 지금 이제 영어의 몸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연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정근 노트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부터 정보가 다른 책을 편안하게 쓰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늘 책을 편안한 책을 편안하게 쓰여요 여러분은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는 책을 편안하게 쓰여요 여러분, 들로 보고, society. 여러분은 이 책을 편안하게 쓰여요